안녕하세요. 멋진 무대였습니다. 저희 또 다음 순서를 만나보기 전에 MC들 포토타임에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많이 찍어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제 저희 MC 아멜리 언니부터 개인 포토타임 받겠습니다. 맛있게 찍어주세요. 맛있게 찍어주세요. 맛있게 찍어주세요. 두번째로 mañana... 맛있게 찍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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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박수 와아 미스터유 와아 수고하실 때 이런 멋진 재능이 있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와 대전이 너무 멋져요 진짜 멋져요 멋져요 너무나도 말해야 돼요 솔직히 연습 얼마나 하셨나요 아 연습 안했어요 연습 안하셨지 않은데 쪼금했습니다 아 네 나 밀 것 같은데요 잘했습니다 아 아